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파홍입니다. 품이라는 말 요즘 잘 쓰시나요? 아마도 잊고 있었던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뭐 기껏해야 품이 유지비가 뭐 든다 정도로 쓸 때도 있겠지만, 품이 있게 산다는 걸 생각하기란 뭐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품이 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면서 품위를 잃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더 나은 인생을 향해가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구독하고 즐기시는 분이라면 품이 있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가마기타 요시노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935년생이니까 인생 선배가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귀한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출판되었으니까 아마도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인생 후반년에 이르러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꼽아보겠습니다.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 품격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자면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잖아요. 와 저 사람은 격이 틀려. 이럴 때가 바로 어떤 사람의 품격을 아주 제대로 느꼈을 때 나오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드러나는 첫 반응입니다. 품격을 지닌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리다고 약한 존재라고 만만한 상대여서 배우자처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을 막대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조차 민망하게 만드는 나이 들어서 하는 그 천박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나이값 못하는 천박한 사람들은 네 가지 행동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품격을 지니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남들에게 예의를 지키시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부지부식간에 툭툭 행동이 나오거든요. 없인 여기는 행동 말입니다. 품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 의리입니다. 요즘 워낙 패거리 문화가 사회 전반에 번져 있다 보니 요즘은 의리라는 말이 많이도 왜곡되고 퇴석돼서 인간관계 때문에 나쁜 일도 서로 눈감아주거나 자기네끼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밀어주고 당겨준다거나 또는 범죄 행위라도 함께하는 것쯤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의리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리는 친구끼리 패거리끼리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선인의 말씀을 빌리자면 의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빚을 지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아무리 자수성가했다고 떠버린 사람도 분명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들도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보면 고비고비마다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의리가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마음의 빚은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전관계처럼 하루빨리 청산하는 태도가 의리를 지키는 기본 자세라 그래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라고 불렀던 그 수많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가버리고 어렸을 적 친구들만 여전히 곁에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어렸을 적 친구들만 진정한 친구라고 힘을 줘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바로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이해득실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살이 사역 없는 그 맑은 마음으로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이해득실을 많이 따졌잖아요. 사람 만날 때 속이 다 보이도록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살아오면서 마음의 빛을 친 친구에게 하루 빨리 그 빛을 청산하는 행동을 실행해 옮기는 의리 있는 인생을 사시자구요. 품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세 번째, 인정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이 많다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 보답을 바라지도 않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 언제나 그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45년생이니까 올해 75대셨는데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굳은 일에 항상 앞장서세요. 저도 그런 태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아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저 회사는 75대도 자신이 원한다면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임금 피크제 뭐 이런 것도 없구요. 아, 좋은 회사죠. 문제는 저는 그렇게 오래 다닐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아, 잠시 옆으로 빠졌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즈니스 관계에서야 뭐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지켜져야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꼭 기브앤테이크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남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보답을 해주던 안 해주던 게이치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는 마음의 자세죠.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꼭 봉사활동이 들어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에게 베풀어서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품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네 번째, 수치심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수치심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 해대고 만천하에 드러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애매한 표현으로 순간을 모면하라고 할 뿐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나가는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도 아, 저래야 성공할 수 있구나 낯짝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치심 없는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짙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자신은 예외로 하는 엄격한 잣대를 남에게 들이밀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경제력을 가졌더라도 높은 지위를 누리고 산들 천박한 인생일 뿐입니다. 뭐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돈이나 지위가 좀 부럽긴 해도 그 사람은 천박해서 싫으네요.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다섯 번째, 향학열입니다. 늙지 않은 특별한 약을 찾고 계시다면 그건 바로 불타는 향학열일 겁니다. 향학열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향학열이 불탄다고 해서 뭐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고시 공부를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악기를 배우는 거나 목공예, 서예, 컴퓨터, 춤, 뭐 어떤 운동 뭐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것에 흠뻑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향학열이 불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댓글에 꼭 이렇게 쓰는 분이 나타납니다. 아유, 그런 것도 경제력이 되시는 분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아유, 나이 들어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뭘 하면서 사나요? 대충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대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인생 후반전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0억? 20억? 뭐 그런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주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핑계가 바로 경제력이고 나이입니다. 경제력과 나이를 아예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의 기본값으로 두고 핑계를 대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도 남은 인생 동안 성취감을 통해 느끼는 그 행복감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아유, 가여운 인생이죠. 품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마지막, 여섯 번째 꿈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 펼쳐질 비전이 있다는 것이고 도전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인생의 자표를 찍고 걸어가는 사람과 목표 지점 없이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얼굴 표정, 생동감, 눈동자의 선명함 그리고 자태에서 풍기는 그 향기부터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자면 그 성공 가능성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꿈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한 크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각자의 꿈은 모두 다른 색깔, 다른 크기이고 서로가 서로의 꿈을 존중해줘야 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나갈 때 절대 마주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야, 너 그 나이에 그거 해서 뭐하냐? 야, 힘들게 살지 마. 우리 나이에 그냥 대충 사는 게 건강에 좋아.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은 반경 5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주 상책 중의 상책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없이 남의 인생에 그냥 김만 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품이란 인생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품이를 지킬 때 완성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품이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해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